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올해 1분기 벤처 투자 규모가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1분기 벤처 투자액이 8,81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작년 이후 지속돼온 실물 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 1분기 벤처 투자액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가 1,986억 원으로 같은 기간 74.2%, 바이오 의료는 1,520억 원으로 63.3%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만 영상, 공연, 음반 업종만 유일하게 8.5% 늘었고, K-콘텐츠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투자 심리는 견조하다는 의견입니다.